남성 내 맘에 벗고 참자니 자신이 낫다고 미역 굽듯이 왜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 받고 주워 쓰신 거냐 순덕이니 가슴이 새냐 기덕이니 그리 가르치고 끝만 누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났죠 남성도 산게 그니지 그냥 두드림 못고 잔뜩이니 자신 났다고 잔치거리시 누군이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조아먹고 귬없으신 보냐 순덕이니 가슴이 새냐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치던 말 오 귀에 격에 끼냐 못산노 남성도 산게 그리 좋더냐 두드림 못고 잔뜩이니 자신 났다고 잔치거리시 고통곡 들리지 않더냐 무엇을 조아먹고 고수신 보냐 순덕이니 가슴이 새냐 울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치던 말 속기에 격에 끼냐 못산노 고수신 보냐 감사합니다.